그래서 지금 넌 뭐야? 사람이야? 아니면 괴물이야? 우리가 운이 좋거나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목숨값으로 겨우 산 거야 그거 헛되게 하지 마 괴물이 온 세상을 다 집어삼켜버렸는데 아니에요! 아니에요! 그 사람! 그 사람! 이 재난을 막기 위해 괴물을 즉시 사살한다 나이 통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어요? 아마 죽여달라고 애원할 거야 괴물이 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작은 힘은 절대로 잊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걸 힘들어? 한글자막 by 한효정